철인왕호 제작진분들 드라마 이렇게 끝내면 어쩌자는 겁니까? 무슨 조선판 펜타우스도 아니고 급발진 전개에 갑분 무협지에 우리 쫑이를 죽이다니 이거 혹시 엄청 재밌는 18화를 위한 빅피처인가요? 라이브 채팅방에서도 이야기했듯 이번 17화 다소 당황스러운 회차였습니다. 하지만 의미없던 회차는 아니었죠. 갈 길이 머니까 서로는 여기까지 하죠. 이번 17화는 코미디에 대한 부분보다는 갑자기 작해진 우리 화진이에 대한 이야기와 병인이와 쫑이의 자작극으로 보이는 결말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항상 하던 대로 코미디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철인왕호 17화 드라마의 첫 장면부터 선공개 장면이 나왔죠. 드라마의 1화 여자가 된 봉안이가 외쳤던 내가 고자라니에 이어 철종이의 내가 아비라니 여기에 더해지는 소봉이의 대사 내가 임신이라니 이 쓰리 콤보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1화의 장면들이 떠오르며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굿굿각가의 장면도 정말 재미있었죠. 굿굿 뒤에 걸린 병풍에 꽃이 피며 환하게 웃는 우리 굿굿각가 재물을 다 나눠주고 허탈한 마음에 슬퍼하던 게 불과 5초 전이었는데 중전의 회임 소식을 듣고 우르디급 태세전환을 하는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여인의 마음을 잘 아는 환희가 홍별감에게 물을 뿌리며 꽃에 물을 준 거라고 말하던 대사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봉이의 태교와 관련된 장면이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자극적인 음식은 안된다며 라면을 싹툭 자르던 최상궁. 라면을 자르다니 이건 확실히 선 넘은 거죠. 이와주를 먹으러 수락관을 잦은 소봉이에게 밀려 날아가던 대령숙수의 몸개그. 도대체 고놈의 이와주가 뭐라고 오랫동안 잃었던 웃음을 찾은 최상궁. 이 장면을 보며 이와주를 꼭 먹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다이어 수조 쫑이에 블랙 페라리를 타고 별장으로 가던 소봉이와 쫑이. 별장으로 향하던 장면에서 흘러나오던 ost 너무 좋지 않았나요. 이건 현대극에서 드라이브할 때 나오던 노래인데 여기서 들으니 색다르더라고요. 이번 17화가 전반적으로 ost가 좋았는데 저는 이 장면이랑 드라마의 마지막. 궁을 떠나기 전 잠이 든 소영이를 높여주던 장면에서 나왔던 음악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별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쫑이가 소봉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해는 안되지만 그냥 받아들이겠다. 중전은 그저 그런 사람이다. 이야 이 대사 이거 찐사랑 아니면 안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쫑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달달구리한 로맨스 분위기가 무색하게도 갑자기 등장하는 코미디 장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쫑이가 소봉이를 끌어당기자 소봉이가 쫑이의 손에 부비부비를 했죠. 여기서 이거 어흥입니까 하던 쫑이의 대사. 정말 웃기지 않았나요. 조선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겠다며 뱃속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등장했던 소봉지 월드. 심지어 순한 언니를 밀어내고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니. 이 달콤한 꿈에 치하여 태규에 진심이 된 소영이 장면도 빼놓을 수 없는 코미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웃겼던 장면은 가짜 합공 소식이 들리고 쫑이와 소봉이가 했던 춤사의 장면이었죠. 소문에 대한 의심을 덮고자 궁예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서로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한 단계 한 단계 과감한 행위를 하던 두 사람. 여기서 흘러나오는 끈적끈적한 노래. 진짜 이 부분도 완전 킬포였습니다. 언급할 코미디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이쯤하고 시청자들을 놀래킨 급발진 전개와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 17화 아무리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다고 한들 전개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요. 지난 리뷰들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 철인항우는 매 회차 발생하는 매력 넘치는 코미디로 사건 전개의 느린 속도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코미디에 너무 집중하느라 극을 이어가는 사건의 흐름은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이 보였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받았던 것이 바로 조연들이었습니다. 소봉이의 코미디와 쫑이의 러브스토리만 집중하느라 분명 악역인 화진이와 병인이에 대한 서사와 묘사가 너무 허술했죠. 때문에 드라마 후본부로 가면서 두 캐릭터에 공감하기 힘들었다는 시청자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17화 두 조연에 대한 급발진 전개가 시작되었죠. 화진이는 조대비와 우의정을 협박했고 그 명분은 가문을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진짜 화진이의 속내는 쫑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압니다. 분명 화진이가 쫑이를 위해 뭐든지 할 사람이라는 걸요. 하지만 이건 극이고 때문에 어느 정도의 떡밥과 공감할 만한 서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17화의 화진이는 별다른 서사 없이 갑자기 쫑이를 위해 소영이에 대한 행동을 바꿨습니다. 물론 지난 16화에 화진이가 했던 대사 진짜 나를 찾겠습니다. 이 부분을 떡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사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죠. 즉 화진이의 행동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질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왕을 원했건만 불과 한 회차 만에 행동 변화를 하는 인물. 갑자기 궁이라는 무대 밖으로 빠져버리는 인물. 분명 궁 밖에서의 어떤 역할 때문에 화진이를 퇴장시킨 것 같은데 그간 전개도 느렸고 결말에선 화진이의 뭔가를 보여줘야겠고 이에 전개상 무리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병인이도 마찬가지죠.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쫑이와의 주작극이라는 상황을 위해 병인이에게 너무 갑작스러운 위기를 부여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병인이가 왕을 협박하는 등 또 한 번 선을 넘기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급한 전기였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병인이의 행동엔 이해가 가지만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젠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쫑이와 병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드라마의 마지막 쫑이를 죽이려는 병인이의 장면 18화 예고편에 등장했던 상복과 쫑이의 죽음 저는 이 부분을 병인이와 쫑이의 자작극이라고 봅니다. 사실 관련된 떡밥들이 이미 많이 나왔었죠. 하나하나 생각해봅시다. 어린 시절 쫑이를 우물에서 구해주자던 소봉이의 부탁에 우물을 막고 있던 덮개 위에 돌을 치워준 사람은 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7화에 등장했던 소봉이의 인생 중고 아이야 적일수록 가까이 두어라 이 대사 이후 등장했던 게 바로 쫑이와 병인이었죠. 마지막으로 이번 17화의 마지막 장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던 중국 무협풍의 허술한 액션 장면 이것들을 종합하여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쫑이와 병인이의 주작극을 나타내는 떡밥이다는 겁니다. 상황을 정리해보죠. 밀란을 토벌하러 간다던 쫑이의 호위무사들은 암살단이었습니다. 왕의 호위무사를 암살단으로 꾸릴 수 있는 권력자는 누구일까요? 아마 김병인을 의심하고 있는 순원왕후이거나 정계복귀를 꿈꾸고 소영이와 쫑이에 대한 아들의 감정을 알고 있는 김작은 정도는 되어야 할 겁니다. 둘 중 누군가의 명으로 왕을 죽이려는 김병인. 그는 암살단이 아닌 자기 자신이 왕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는 자작극일 겁니다. 안동김씨의 의심을 받고 있는 김병인을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암살단이 다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이 싸운 것이죠. 최선을 다하겠다는 쫑이의 말 너만 없으면 된다던 병인이의 대사 이는 이 주작극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며 너만 궁에 없으면 소영이가 살 수 있다는 소영이에 대한 병인이의 마음을 보여준 대사일 겁니다. 제작진의 페이크라는 것이죠. 좀 더 확실히 의심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은 서로의 팔에 상처를 내었고 예고편에 나왔듯 절벽으로 몰린 쫑이는 암살단이 다 보는 앞에서 절벽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분명 살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때 다명이 아빠가 등장할 것 같아요. 다명이 아빠의 도움으로 살아난 쫑이가 동학으로 들어가게 되고 민초들을 지지했다던 홍별감의 대사로 봤을 때 그리고 씨앗이대라던 과거의 대사로 봤을 때 그간 쫑이는 동학을 지지하고 있었고 여기서 과거 비밀군단의 부하들을 만나며 동학의 우두머리가 되어 반격을 준비한다. 동시에 모두의 의심을 피한 병인이는 쫑이의 부탁에 의해 어떠한 계획을 실행할 것처럼 보입니다. 동비 암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궁 밖으로 나간 쫑이가 동학 세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벌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18화 예고편을 보면 소봉이 뱃속에 아이가 태동을 했습니다. 보통 태동은 18주에서 20주 정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보자면 대량 4-5달 정도가 흐른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쫑이의 동학 세력이 탄압당하지 않게 병인이가 힘을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쫑이는 이 기간에 병사를 바탕으로 군사들을 훈련시켰겠죠. 더불어 예고편에 나왔던 충격적인 장면 눈물을 글썽이던 영평군이 칼을 들고 소봉이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를 했죠. 너와 함께 전화를 죽음으로 내몬 중전의 목숨을 내가 직접 거두겠다. 아마 그 자리에 병인이도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병인이가 영평군에게 쫑이와의 비밀 계획을 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배우들 인스타에 공개된 영평군과 화진이의 일상복 차림 화를 든 소봉이의 평민복 차림과 소봉지의 칼과 낯을 든 장면을 보면 영평군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며 소봉이가 쫑이에게 합류하도록 궁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돕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궁 밖으로 나온 소봉이를 도와주는 건 궁 밖에 있는 화진이겠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결말이지만 소설을 써보자면 공석이 된 왕의 자리에 또 다른 허수아비를 안친 안동김씨 세력과 궁 밖에서 동학 세력을 키워온 쫑이와의 대결 이 과정에서 공개되는 소봉이의 비밀 무기와 이를 통한 승리 마무리는 해피엔딩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전개를 보여준 17화라 대본을 쓰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여전히 머리가 아프네요. 오늘 저녁 18화 모든 게 정리되고 탄탄한 결말을 위한 밑바탕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